안녕하세요. 강두강의 대선 장치윤입니다. 화이팅! 저는 대전에서 온 밥 준비고요. 산화된 열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런 곳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정말 영광이고요. 제가 눈 가리고 설렙니다. 저는 체력 하나는 좋기 때문에 추이 따위는 걱정 없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. 평창 아리아리! 2028 평창 동계올림픽! 동계패올림픽 아리아리 고! 여러분이 평창의 주인공입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디어 패션크루! 안녕하세요? 아리아리! 번호 뒤에 패션크루! Weihnacht! 15분! 승리 서 서 서 서 자! 자영이 공개하고 있어 두 분은 선가제도 단일하게 윤리안을 덕분하며 선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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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야 Here we go 우리는 승리할 거야 Uh Uh Three, I'm real Uh Uh Three, I'm real 잡виг하게 외쳐봐 1-2-2-3 시작! 1, 2, 3 안녕하세요 치아 리더 박기랑입니다.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자원봉사자 여러분 날씨가 정말 추워지는데 여러분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더욱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. 저희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치아 리더 안주현입니다.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발대식을 너무 축하드립니다. 평창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주에서 온 송유주라고 하고요. 이번 송천시 무사히 잘 마치면 좋겠고 저는 감중 안내를 마쳤어요. 열심히 천러를 다해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장세별입니다.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하시면서 춥고 또 힘들 때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열정으로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. 저도 자원봉사 전문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. 여러분 힘내세요. 아리아리 여러분 덕분에 올림픽이 돌아가는 거니까요.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.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자원봉사자 여러분 파이팅! 하나전 열정 동계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그동안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. 여러분들로 인해서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. 아리아리 평창에서 만나요. 평창에서 만나요. 평창에서 만나요. 아리아리